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두 병 더 있대, 두 병 더 있대.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튀겨? 튀기는 게 시청률이 더 나와. 그래, 튀겨. 그래, 튀겨. 튀길 텐데. 아유, 내가 괜한 소리라고. 강원도에서 나물 튀김은 얼마나 좋아. 예. 예, 저 leftover. 소금 찍으면 먹어도 맛있겠다. 동쪽서 불어온 바 감싸고 둥실도 하여 손가락 끝에 닿는 멜로디를 잡고 안녕하세요? 어때? 어때? 이야 진짜 맛있지 뭐 이야 향도 살고 고소하고 향긋한 봄나물을 이야 진짜 무슨 호깡이야? 튀김인데 몸에 나쁜 느낌이 하나도 없어 자 마카롱 이용해서 드시고 가세요 드셔보세요 봄나물 향을 제대로 오 완전 맛있다 오빠 너무 맛있지 않아요? 되게 튀김이 얇아서 무거움이 하나도 없어 가벼워 너무 바삭 너무 바삭 와우 야채 느낌이 없다 자연의 맛이야 너무 바삭바삭했어 사부님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물이 워낙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튀김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야 내가 잘한 거야 그래야 내가 잘한 거야 대박 오 저는 하나 더 먹을 거야 이렇게 맛있어 이게 나도 하나 더 먹을래 네 나도 쓰겠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튀김이 잘했다 역시 응 대박 내가 괜한 소리 참 잘했다 음 음 음 음 먹어 먹어 음 우와 맛있지? 너 제작기 하나씩 다 먹여야겠다 그래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제철나무를 딱 이렇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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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입에다 하나씩 넣어줘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군무닝 간식 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에이 에이 으 안 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